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에 시간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갈팡질팡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 등으로 삼성전자는 2%가량 상승했지만 엔비디아와 더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등은 하락 마감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효성중공업과 APR 등 4종목이 새롭게 편입된 반면 효성과 롯데관광개발, 영풍 등 5종목이 편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X 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을 심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은 다음 달 13일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되는 겁니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블랙엘 출시 지연에 따른 수익성 우려 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 날 일제히 3에서 5%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번 3분기 호실적에도 상승 동력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향후 엔비디아 블랙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 점도 계속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가 장 막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부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원한 상승은커녕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늘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호실적이었죠. 좋았는데 반도체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 증시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체력적으로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에 대한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자체가 지금 4일 동안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래량은 더욱더 축소되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어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권이 들어오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3일 내내 지금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모멘텀을 지금 주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중에 살짝 상승세는 보였지만 장 막판에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체력적으로는 아주 소모가 아웃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불기둥으로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요. 지금 현재 보면 테마별 종목장세만 계속 열리는 구간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지수상으로 보신다고 하면요. 지금 제가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에는 지금 현재 양봉으로 보시면 지금 오거리 양봉 팬들이 지금 완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지금 이 검정색 라인이요. 위 상단에 이게 지금 21선인데요. 저기 21선은 다음 주에 한번 핸들링을 한번 할 수도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관점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1% 정도 하락세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 세력들이 좀 장중에 장난질을 좀 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2460선을 오늘 찍고 올랐으면 오히려 더 나은 포인트가 잡았을 건데 오히려 그냥 오늘 2490선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그만그만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기 때문에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 후폭풍이 작용한다고 하면 내일 1% 이상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479이 지지력만 확인된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상방 2500선을 돌파시키려는 의지는 강하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점은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어디서 확인할 건지를 여러분들도 장중에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7만 5천 원을 돌파를 오늘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16만 8천 원대에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하단이 열린다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 원까지는 열고 대응하는 전략인데 16만 원에서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N자 파동이 나오지만 큰 수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 동력 자체가 시장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에서 14% 내의 수익률은 SK하이닉스가 16만 원 전후에서 매수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는 5만 5천 원, 6천 원대에서는 지지력은 확인되지만 아직 오늘은 의도적으로 올렸다기 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공격이 나왔을 때 5만 5천 7백 원이 다시 붕괴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5만 3천 5백 원 자리를 찌구로 내려가는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10월 달부터 외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1월까지 한 달 더 추가시킬 겁니다. 1월까지는 테마합의 종목장세만 열리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우량주, 중저가 우량주, 그리고 대용주 위주는 매매 전략에서 제의를 시켜놓으세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박스 전략만 유지될 뿐이지 오히려 손실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어설프게 싸다고 매수했다가 거기서 현금만 묶이는 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별주 순환장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코스피가 가까스로 빨간불을 지켜왔지만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오늘 결국 파란불로 돌리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우량주, 대형주 매매는 조심해야 하고 테마별 종목장세가 이어지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테마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도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지금은 어떤 테마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 테마가 따지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 우주항공, 또 니튬 관련주, 이런 테마, 가상화폐 관련주 이렇게만 딱 묶여가지고 한쪽 올리고 그다음 눌림코스 줄 때 또 다른 한쪽이 또 올리고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날은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장막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반대 한쪽을 보면 또 반대로 우주항공주들은 또 어제 오늘 해서 급락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반대로 또 우주항공 쪽에 수급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승 섹터는 아니지만 오히려 매수 섹터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두 종목 정도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P 유성이라고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발사를 하고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틀 동안에 거의 30에서 40% 급락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AP 유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종목으로 해서 11,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거의 60, 70%가량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림 파동으로 지금 제자리 패턴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21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21선과 121선과 맞물리는 자리가 13,100원대에서 12,800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내일 눌러준다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 전략을 펼쳐서 다음 우크라이나 죽을 때 반대로 항공, 우주 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15,000원대까지 올리너 파동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오히려 효과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반대로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하고 맡게 되면요. 여러분들, 내년 한 해는 우주 항공 테마들의 대세 상승 추세장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물려도 우크라이나 관련주, 또 물려도 우주 항공 관련주, 이런 관련주 종목 쪽에서 물리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그재그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히려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거. 그리고 컨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컨택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8,000원대에서요. 기본적으로 14,000원까지 올리너 파동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상승폭을 보시면 거의 에도 한 70% 이상 상승세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틀 동안의 대운봉을 맞으면서 61선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내일 구간에서 AP선과 컨택, 또 이노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아, 관련주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종목을 네 종목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순환매로 이용해서 다시 N자 파동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로 한 번 더 선정해서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충분히 수익구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머스크 관련주로 꼽히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이라도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호 선생님의 성공 투자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시즌 첫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개별 테마 섹터들의 순환 장세가 앞으로 3개월 지속은 계속 유지될 거를 보고 있어요. 많게는 6개월 동안 내년 3월까지 적게는 금년 1월까지는 계속 대용주는 안 움직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대용주는 안 움직인다. 만지지 말라. 차라리 개별주를 매매하면 같은 100만 원을 매매해도 개별주로 매매를 해라. 그러면 수익을 30%든 20%든 거기서 거두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세력들만 아는 눌림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하려고 갖고 나왔거든요. 이건 승률적으로 제가 99% 이상 승률이 포인트 저점에서 매수 잡으면 N자 파동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확률 높은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시간에만 공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개별주 보면 단기간, 이 단기간이라는 것은 14일 정도, 기간은 한 14일 정도 여유를 두고요. 저점 대비 14일 동안 상단은 55%에서 60% 이상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기준 방법을 완성시키면서 N자 파동으로 계속 14일 동안입니다. 그런 종목이 N자 파동으로 다시 계단식으로 하락했을 때 어디 포인트에서 매매 전략을 짜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5%나 20% 정도의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만 공개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모든 개별주들은요. 바닥에서 기준봉이 없는 개별주는 없습니다. 기준봉이 탄생해야만 그때 N자 파동으로 속도가 상승 속도가 강화되는 모멘템으로 연결되지 그냥 작은 캔들 하나로 계속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기준봉이 있는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짜야 바닥에서 개인 세력들과 등에 얻고 같이 2차 상승과 3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거출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은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예 기가 닿도록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장대 양봉은 기본적으로 상한가에서 파생된 윗고리가 달린 걸 장대 양봉 기준봉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 기준봉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항상 머릿속에다가 안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조건은 16% 이상의 장대 양봉 또는 대량 거래가 형성된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수렴 또는 정배열 우리 초보 투자가일수록 121선 정배열 장대 양봉이 생성된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보다 더 안전한 매매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전 저항 때 돌파 또는 매매 소화 과정의 패턴만 골라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또 고출할 수 있는 좀 쉽게 고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적인 이벤트 뉴스가 어떠한 뉴스를 가지고 장대 양봉을 형성시켜놨는지 이게 테마 섹터로 이루어진 종목인지 아니면 개별주로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인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콕소는 좀 나눠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시즌 8입니다. 벌써 제가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시즌 8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돈이 되는 실전 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돈이 되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고통 좀 마음 쪽으로 좀 힘 쪽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내 종목이 안 가니까 내 종목은 안 가고 옆으로 눈 돌리면 안 가지고 있는 테마 섹터들은 줄줄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심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력만 아는 급등주 눌림타점 1탄입니다. 오늘 공개할 종목은 저기 그 내용은 1탄인데 이 세력들이라는 것 얘들은요. 우리가 그 장대 양봉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장대 양봉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이전 거래량보다 1000% 이상이 나옵니다. 1000% 이 100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 장대 양봉이 서 있는 종목은 뭔가 다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세력만 아는 급등주 눌림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만은 우리 TV 돌리기 없습니다. 이것만 집중하세요. 이걸 집중하신다고 하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매매기법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공개 안 하려다가 하도 시장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만 공개하는 거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14일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14일, 14일간 여기 저점 대비 14일간 몇 프로나겠죠? 55%에서 6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 나왔던 종목. 그러면 여기 고가 변동폭이 55% 이상 급등한 종목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OO과 OO정별 무조건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급등주 눌림타점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OO 이동평균선 근접 시에는 매수 전략을 펼치면요. 어떤 전략이 만들어지냐면 다음 나이부터 15%에서 20%가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요.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래도 10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면요. 그중에 한 종목은 반대로 흘러갈 수 있지만 8, 9종목은 다 우상향 각도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추세 눌림 하락 구간은 또 며칠일까? 이게 포인트겠죠? 추세 눌림. 고가를 15% 이상 형성하고 눌림 코스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그냥 뭐 20일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수 전략을 펼친다? 아닙니다. 단기간에 며칠 이상의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내려왔을 때 포인트가 맞아서 매매 전략을 했자면 수익은 그냥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했는지 실전매매 일시를 보겠습니다. 이건 비보전인 제약이랍니다. 이 종목 여기가 지금 하단입니다. 하단. 하단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4,000원 초반대예요. 4,000원 초반대에서 단기간에 14일 동안 급등파가 나오면서 거의 7,000원 가까이, 7,000원대까지 상승파가 나왔는데 대략 제가 74%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74%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N자파동으로 다시 죽이는데 하락세가 유지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라인 하나 끊었죠. 여기는 제가 여기 땡땡 이동평균선 근접시 매수 전략이라는데 이동평균선 제가 다 뺐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대신 제가 여기다가 분홍색 라인으로 일자 라인만 하나 딱 수평라인 하나 그려놨죠. 여기에 이동평균선이 걸려든다 가면 오히려 여기서 바로 이날 여기서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날 밑으로 하락시켰다가 장중에 20%까지 올려버렸어요. 장중에 반대로. 그리고 다음날에도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여기 고가 변동폭은 무조건 저점 대비 5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땡땡땡땡 정별이 완성되어 있었던 종목군. 그리고 눌림조정 시 이동평균선 근접 시에 매수 전략을 펼치는데. 추세 눌림 하락 기간은 며칠 이내에 하락세가 유지된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충분히 여기서 5200원대에서 바로 7000원대까지 넘겨버리는 구조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수 전략을 펼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이 종목 여기서 지금 현재 점상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쪽에 3000원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거의 6000원대까지. 거의 단기간에 100%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나왔는데 반대로 여기가 지금 현재 해답지입니다. 55%, 97%가 나왔는데 55% 이상 나왔죠. 그리고 땡땡 이동평균선 정배율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땡땡 이동평균선 이쪽에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동평균선 땡땡에서 매수 전략을 펼친다 가면은 3700원대, 800원대에서 바로 4500원, 4700원대까지 이쪽은 5000원 가까이 상세가 계속 나오는 패턴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추세 눌림 하락 기간, 여기서 이제 추세 눌림 하락 기간이 연출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추세 눌림 하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은 딱 설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선생 성공 노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증정해 드리니까요. 그 자료집을 받으셔서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만 설정해서 매매 전략을 짜신다 가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15%든 20%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기본은 5%에서 10%에서 이 전략은 10에서 20% 수익이 나기 때문에 10에서 20%로 단가를 올려놨어요. 그만큼 효과적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집을 증정해 드리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그리고 얘는 리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 보시면 지금 회색 나인 하나 거쳐있죠. 여기서부터가 지금 추세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은 8천원 이하입니다. 7,700원 정도 됩니다. 7,700원부터 되는데 1차적으로 여기까지 쭉 올렸어요. 쭉 쭉 올렸어요. 72% 70%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면 55% 이상의 상승 종목 수가 부합되죠. 그리고 눌림파동이 나옵니다. 눌림파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나인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동평균선에 접목만 되면은 바로 상승세가 이렇게 장대봉으로 20% 이상의 상승세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통계적으로 다 해봤고 매매도 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적격하고 안전하고 매매 전략을 짜도 누가 멀어갈 것 없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포인트 없어요.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딱 안기해서 이런 55% 단기간에 14일 동안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군으로 눌림파동시 며칠 동안의 하락파가 나왔는지 그거 날짜만 계산해서 이게 조호선생이 말을 하는 이 포인트가 잡히는 매매 종목이다 하면은 선정해서 한 주든 두 주든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구조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종목만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종목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71%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71%의 상승세가 나온 뒤에 눌림구조가 나오죠. 눌림구조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여기는 왜 이평선이 여기에 또 그려져 있지? 이평선이 이쪽에서 눌림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N자파동으로 얼마입니까? 2만원에서 2만6천원대까지 다시 상승세가 2,30%짜리가 수익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7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을 여기서 추격매수할 이유 없고 여기서 또 추격매수할 이유 없고 여기에 정해진 OO이동평균선 근접시에만 매수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 안전하게 여기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우진혜택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 구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쪽이 1만6천원대에 1만6천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61%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61% 그러면 단기간이라는 건 14일 기간입니다. 기간은 14일. 14일 동안 61% 그러면 55%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죠. 그러면 눌림패턴. 이 종목 이때 원자력 어쩌고 저쩌고 아직 기사가 난리부러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격매수하에서 여기서 은봉에 걸려가지고 끌려 내려간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완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여기 부분에서 딱 매수 전략을 펼쳐야겠다. 그럼 여기서 눌림 매수를 딱 쳤으면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2만원에서 2만3천원, 4천원대까지 올리는 파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만족해가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해답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어선생 성공노트 자료집에 자세하게 더 세팅되어 있고요. 차트까지 떠있고 그 차트에도 설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상 시간상으로 너무 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니까요. 또 다른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열람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료 좀 받아가시고요. 그럼 다음 정목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고려아연.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우간이. 여기서부터 지금 80만원, 77만원, 80만원대에서 바로 급등파가 150만원, 160만원까지 100%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이부터 또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그런데 얻어맞았는데 딱 이 부분에서 이동평균선 하나가 딱 받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가 변동폭이 5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나왔던 종목, 거기서 눌림파동 시, 이동평균선 근접 시, 그리고 눌림 하락 기간은 며칠 안에서 나왔던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짠다면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력만 하는 급등주 눌림 타점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이나 수학 공식도 틀릴 때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은 대체적으로 숙률은 90% 이상의 숙률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 하나는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HI, 이 종목도 원자력 관련주 종목이죠. 이 종목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얼마입니까? 이 구간이 지금 현재 8,000원입니다. 8,000원에서 13,000, 14,000원까지 올렸는데 이 구간이 61%입니다. 61% 상승세가 나왔는데 눌림파동이 나오죠. 눌림파동이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해답지예요? 여기서 OO 이동평균선 근접 시에 매수 전략을 펼치면 다시 N자 파동으로 압정 고가도 돌파시키는 파동이 나갔는데, 저희는 여기 10에서 20% 수익만 달성하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나방처럼 이 종목, 저 종목 매매 전략을 계속 수급 좋은 종목만 따라붙지 마시고요. 근거 있는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매매를 하세요.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단타를 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타를 치신 분이. 그런데 단타를 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단타를 어떤 근거로 치시냐 하면 모른대요. 그냥 수급만 좋으면 그냥 따라붙는데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단타 치신 분들한테 제가 수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정도 나으셨어요? 그러면 다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자기 자산을 깎아먹고 있는 구정구조를 만드는데, 단타는 여러분들 근거 있는 초고수들의 매매 전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근거 있는 종목으로 단기 스윙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 단타로 물론 잘하신 분도 계세요. 주식 경력이 많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고 주식 경력이 짧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더 잘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계좌를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내 매매 기법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손실이 유지된다 하면, 이제는 뭔가 근거 있게끔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요. 계속해서 계좌는 녹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시장 절대, 이제 3개월, 6개월, 1년 되신 분들, 2년 되신 분들,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자각하셔가지고, 이 기법 하나만이라도 지금 바꿔서 내 기법으로 완성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 30분 정도 이 고수만, 세력들만 아는 매매 전략을, 눌림 매수 타첨을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제가 조선생의 성공 투자 노트를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래서 여기 일단 방금 설명해드린 거, 세력만 아는 급등주 눌림 타첨이에요. 세력만 아는. 일반인들은 어떤 투자가들이 상승 포인트가 55% 이상이면 이런 거 계산 안 합니다. 절대 계산 안 해요. 저는 이제 이걸 주식이고 파생이고 어떻게 보면 통계약입니다. 통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이상 올라간 종목, 몇 프로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눌림 타점이 어느 구간에서 눌림 타점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평균화시킵니다. 평균화시켜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요. 그러면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세력만 아는 급등주 눌림 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니까 이거 이 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누구나 돈이 되는 실전 트레이딩, 전자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꼭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받으셔가지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열람해서 이런 구조는 어떤 전략이 가는지 여러분과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를 물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분봉 초강력 슈팅 신호를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다 했어요. 우리가 시즌 7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바라는 분들이 더 계셔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더 공개적으로 해서 자료집을 한번 더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니까 꼭 이 설명 한번 듣고 여러분도 HTS에다가 설정해서 이거 사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아침 9시부터 9시 30분 동안 수급이 강했던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갭상승이 나오면 안 돼요. 갭상승 10% 이상 갭상승 나오면 안 됩니다. 3%, 4% 갭상승 나왔던 종목군들이 지지부진할 때 거기서 신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차라리 수급 종목 뒤지지 마시고요. 이 3분봉 차트에다 이 신호 하나 설정해놓고 아침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갭상승 3%, 4% 갭상승 나왔던 종목들 누수 재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3분봉에서 나왔으면 그것만 가지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면 승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신호는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신호가 한 번 나오면 수직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도 없고 전략도 없는 세상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막연하게 지금 현재 단타를 하고 계신 분들 단타 하면 1분봉 차트 보신 분도 계시고 3분봉 차트 보신 분도 계시고 5분봉하고 연결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당연히 1봉도 한번 보실 거고 그러면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한 종목이 현재 주가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전일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패턴 분봉 다 열어보고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승 사유가 어떤 상승 사유로 수급이 강했던지 그런 뉴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당일 매매 성공률이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고 이런 거래량이고 하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신호 나왔을 때만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충분히 5%든 3%든 7%든 수익을 고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딥노이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아침 시초가의 갭상이 3%, 3, 4% 정도 상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렸죠? 3, 4% 이상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던 종목도 10%, 20% 올랐던 종목은 다 제의입니다. 제의하시고 그 정도 종목에서 다음 캔들에서 눌린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 이 분홍색 라인하고 검정색 라인, 이건 자료집에 어떤 라인인지 다 세팅돼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다 여러분들 차트에도 다 세팅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제가 나열해가지고 다 따라할 수 있게끔 다 설정해놨으니까 그것만 보면 이게 어떤 라인이고 이건 또 어떤 라인이고 여기 하단에 보조지표 두 개가 어떤 라인이고 다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세팅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여기 분홍색하고 검정색 선 위에서 나온 종목군들은 다 단타 종목으로 설정해서 6,200원짜리가 7,100원까지 올리는 파동이면 10% 이상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이 화살표 자체는요. 수식이 몇 가지가 합혀진 겁니다. 조합돼가지고 이런 데서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한 번 나와요.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띵동띵동 하면 따라 붙었다 손절하고 이런 구조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신호라는 게.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나오면 여기서 추세로 5%든 3%든 7%든 수익을 거출할 수 있는 매매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근님. 이 신호체계 매매기법하고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아까 세력만 사용하는 눌림매매기법. 이 두 가지 매매기법을 선택을 하시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가요? 나한테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나는 너한테 다 전수해 주겠다. 약간 욕심이 많아서 둘 다 하고 싶은데 하나만 고르자면 뭘 골라야 할까요? 그렇죠. 둘 다 좋아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집에는 일탄당 두 가지 매매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익히려면 시간상으로 너무 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씩 일주일만 딱 해보시는 겁니다. 본인 성향이 맞냐 안 맞냐. 내 성향이 안 맞으면 하지만 안 되겠죠. 단타 3분봉이면 난 단타만 치는 사람이다. 성향이 빠르다,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하면 단타 종목만 설정해서 이 사살표 수식만 넣어서 매매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 좀 느긋하게 55% 급등한 종목, 눌림 매수 내려올 때까지 관심 종목에 내놨다가 여기다 치고 가자. 그러면 한 2, 3일 기다리면 위로 15%도 20%는 수익을 주는 거니까 이건 조금 살짝 느긋하게 간다. 성향에 따라 틀리니까. 본인 성향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면 세력만 아는 그 매매법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안전하죠. 또 제 성향에 맞는 저만의 기법이 그럼 새긴 거네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성향에 맞는 기법을 본인만의 기법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젠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위에 검정색 다이아몬드가 4개짜리가 딱 떴죠. 4개가 떴는데 하단에 여기 보면 분홍색 라인과 검정색 라인 위에서 떴습니다. 이 시간은 10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시 반 정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9시 땡 했을 때는 갭으로 한 2% 정도 갭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던 종목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 가졌던 종목군들을 보고 계시다가 3분봉 차트 열어놨다가 저하고 똑같이 이 하살표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HTS에다 똑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설정했다가 이 하살표가 나왔을 때 다음 캔들에서 매매 전략을 짜면 충분히 수령 과정에 거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령 과정이 길었죠. 몇 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거의 3시간 동안? 1시 이후부터 다시 7,980원까지 급등파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7,300원대입니다. 3,400원대. 그러면 7,900원대까지면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파워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당일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12시 반 정도에 여기서 검정색 다이아몬드 하살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살표 나왔다 하면 제가 다음 캔들에서 매매 전략을 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왔을 때는 이후불문 분홍색 선 위에 검정색 선 위에서 하살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래에서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위에서 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나오면 확률이 90%가 넘어요. 확률이 승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캔들에서 잡아서 매매 전략을 짰으면 어떻게 가죠? 이 가격 구간이 대략 5,300원대인데 위로 5,500원, 8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모두 7%에서 10%의 수익을 여기서 또 고출할 수 있다는 이 올리기 때문에 꼭 챙겨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고요. 유진노봇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초가 이후에 바로 신호가 나왔는데 이 다음 캔들에서 바로 치고 들어갔어도 얼마까지 올라갔죠? 얼마까지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진략이 여기 보시면 6,700원, 800원대에서 7,700원대까지 갔으면 거의 15%가량은 수익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이동평균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분홍색 추세선하고 이 검정색 나인 하단에 보조지표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집의 어떤 보조지표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어떤 거예요? 당일 3분봉 초강력 슈팅입니다. 슈팅 전략이기 때문에 저 신호 한방이면 강 슈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슈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 투자가라면 꼭 이런 무기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고수만 집중하는 매매법인데 제가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상 초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대신 한 가지를 이걸 모델 대신 여기에 걸맞는 종목을 주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이거 설명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맞는 여기에 적합한 이 기법에 적합한 종목까지 선정해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구조 선생님과 함께하는 곳에 오셔서 이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 짜고 공부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강의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 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호 선생님의 성공 투자 자료집 받아보시면 내 성향에 맞는 매매 기법, 앞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기법 하나쯤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자료집도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공략주 호랑이 종목을 만나볼 자리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주,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라면 재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평화통일이 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휴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재건하기 전에. 재건하기 전에요? 네. 힌트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휴전선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네, 공간을. 지뢰. 네, 지뢰 제거 작업을 해야 하나요? 엄청난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뢰 제거부터 들어가야 재건을 하든 뭘 하든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만에 안에 협정이 들어간, 평화협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뢰 제거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보면 드론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우주 관련주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타 종목에 비하면, 테마 섹터에 비하면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 종목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작년 10월달, 11월달 그 구간부터 내리 수령 구간, 이 라인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수령 구간을 걸치다가, 최근에 8월달에 전체 시장이 급락 한번 당하면서, 아래 하단까지 27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수급이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하반 공격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눌림타점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눌림타점, 진짜 이 자리가 지지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구간으로 한 4일째, 5일째 눌림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얘는 여기 지금 3500원대 전후에서 눌림타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설정을, 1차 매수가는 3450원과 3350원, 2차는 3250원과 3150원, 이 1차, 2차로 두 가지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동 한번 걸리면, 1차 목표가는 4200원 정도, 이전에 이쪽, 이쪽 꼬리 라인까지만 설정해서, 4200원 정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패턴상, 여기서 슈팅을 한번 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테마 섹터가 이루어진 종목 아니면, 특별하게 개별주의 이벤트가 있는 종목 아니면, 어설픈 종목은 잘못 잡으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 잡으면, 싸다고 잡거나, 물 탄다고 잡거나, 그런 시장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의 돌파 지지가 확인됐기 때까지는, 어떤 종목도 잘못 건들면, 오히려 계좌가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제가 과거의 여기 라인에서 지금 현재 보면, 장대거리랑이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윗꼬리 캔들입니다. 한번 흔들어놨어요. 윗꼬리 캔들이 흔들어지고 나서, 저점이 높아진 놈들은 강합니다. 저점이, 이 기준봉, 이 윗꼬리 캔들의 시가를 붕괴시키거나, 이런 전략이 만들어지면 약해요.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찌구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 종가 부분을 올라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슈팅의 강도가 세기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하면요.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수고 나면,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 관련 종목들, 트럼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들어수면, 뭐가 또, 제일 안 좋은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거. 현재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퀴즈 좀 어려운데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요? 중국이요? 그렇죠. 아, 중국이요군요.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지금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에요. 우리가 보면 흔히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즈, 뭐 이런 종목이 다 히토리 관련주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관한 호재성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노리는 세력들이 미리 지금 여기서 선침의 대량거리를 형성해서, 다시 한번 상반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히토리얼 관련주 종목들, 여러분들이 무역전쟁 관련주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최근에 유니온이나 이런 종목들 한번 위로 발산했다가 은봉을 얻어 맞았잖아요. 다 매집 패턴입니다. 그 은봉은. 물량 터는 패턴이 아니에요. 다음을 기약하는, 숨죽이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그 고가를 도입화시키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아주 깨끗하고 순탄한 종목. 고점은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제가 차트를 끊어서 가져왔잖아요. 지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가 이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오 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량 거래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제가 종목명은 주호 선생과 함께하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내일 오전 열시 정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 수급 상황 체크하고 전략과 종목명과. 이 전략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롭게 설정해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꼭 이런 종목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시장에서 한번 이겨내는 그런 멘탈을 확립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주 두 개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정확한 종목병 궁금하신 분들, 또 이 두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하면서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파란불을 켰죠. 반등세가 멈춘 건지 시장 전망 먼저 들려주셨고요. 머스크 관련 주로 우주항공 테마 짚어주셨습니다. 또 주호 선생님의 공략주, 퍼스텍을 포함한 두 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주호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주호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